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응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연주곡에서 사용되는 기교의 종류들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연주곡에 정말로 많은 기교들이 쓰입니다. 이 기교는 써야 되고 이 기교는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연주곡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것들, 내가 연주곡에서는 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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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교만 넣어도 굉장히 연주곡에 좀 빛을 발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교의 몇 가지 종류, 아주 중요한 기교들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압구미믄이라는 기교인데요. 압구미믄, 먼저 어떤 것이냐, 어떤 거냐면 음 앞에 빠람하고 빠람하고 쳐주는데 이 음을 앞에 음을 멜로디로 빠람하고 이렇게 쳐줬을 때는 압구미믄이라고 하고 약간 아랫닉슬로 아웅 하면서 이렇게 아랫닉슬로 풀었다가 이렇게 풀었다가 잡아주는 그런 기술은 밴딩이라고 하죠. 밴딩이랑 압구미믄에 대한 차이를 제가 살짝 연주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밴딩은요. 약간 이런 거. 약간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밴딩이라고 하고 압구미믄을 이게 압구미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술이 연주곡에 되게 많이 쓰입니다. 제가 그겨울의 찻집이라는 연주곡에 한번 적용해서 연주를 해볼게요. 압구미믄만 넣었을 때 이러한 기기가 쓰입니다. 그래서 압구미믄 정말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비브라토. 비브라토. 우리가 이제 노래에서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고 악기에서는 비브라토라고 하죠. 이 기술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와와와와와와와 하고 하는 것들. 비브라토. 이런 기교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다른 어떤 기교냐. 바로 트릴, 꾸미몸인데요. 트릴 꾸미몸은 빠라밤, 빠라밤 이런 기교가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약간 빠라밤, 빠라밤 이런 기술이 되게 많이 쓰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연주곡에 이렇게 쓰이죠.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이 세 가지만 넣어서 극혈의 첫집 앞에 연주를 하게 되면 원래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 앞 꾸미몸과 비브라토, 그 다음에 트릴 꾸미몸만 넣어서 연주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어떤가요? 훨씬 더 연주가 더 멋있어졌죠. 지금 사용한 기술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브리가토를 넣었을까요? 에드립을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꾸미몸과 비브라토만 넣었는데도 굉장히 연주가 풍성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이 여러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여러가지 있는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악 꾸미몸과 그 다음에 트릴 꾸미몸과 비브라토 이 세가지의 기술을 연습을 하셔서 연주곡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연주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멋있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연주곡에 사용되는 기구의 종류,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표현이 되는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강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알려드리게 됐는데요. 좀 지금 이제 내 실력보다 훨씬 더 이 수준이 낮을 수도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심화적인 어떤 기구가 배우고 싶다면 또 그거에 대한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 버튼 한번 딱 눌러놔주시면 눌러주신 분들은 따로 누르실 필요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심화적인 기구가 도착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연주해서